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동훈입니다. 작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 하나가 강남의 재건축 열풍이었는데요. 정책 발표나 규제 등으로 주춤했었던 강남의 재건축 시장에 또 다시 봄바람이 불어오는 걸까요? 대포동 등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는 최근 회복세도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문의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점차 봄 기운이 퍼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뒤처지시면 안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부터 알자 정보까지 가득 준비해 줬으니까요. 저희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닝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팁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으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죠. 02-545-79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SNK 자산관리의 이형규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일단 가장 핫한 이슈 분석해보고 그에 대한 부동산 팁 도출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국토부가 2017년 주거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거 지원책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까지 강대한 양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안에서 핵심 내용을 추려보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주거 종합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핵심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좀 주목하신 내용은요.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저께 주거 종합 계획 발표가 됐는데요. 정부가 추진할 주거 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입니다. 이게 2015년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수립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이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로 인해서 행복주택 등 또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요. 또 기업형 임대주택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동시에 또 주거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일단 무주택 서민 가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약 12만 가구를 준공할 예정이고요. 계층마다 또 가구 수마다 수요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이라든지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구 노인층 이런 다양한 연령대의 수요에 맞는 어떻게 보면 맞춤형 임대 제도도 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행복주택이라든지 뉴스테이가 15만 호 공급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행복주택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좀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행복주택은 여전히 조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또한 뉴스테이 또한 조금 공공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정권이 바뀌거나 이런 정책이 변화할 때마다 조금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필요한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알 수 있도록 정부의 부처에서 홍보를 하고 또 알리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급을 늘리면서 어쨌든 서민들에게 조금 더 안정된 주거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최근에 또 전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서민들을 위한 대출을 좀 확대시킬 방안도 갖고 있는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에게 버팀목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혼부부의 경우 우대금리를 0.5%에서 0.7%로 상향시켜주기로 했고요. 또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거 안정화 월세 대책도 역시 30만 원에서 약 40만 원으로 상향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깡통 전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깡통 전세에 대한 대책으로 빠르면 5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에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리를 좀 강화하겠다는 방안이고요. 또 1월부터는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 신고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는데 주택이라든지 오피셀 같은 경우는 아직 데이터가 잘 갖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까지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비 사업들도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았는데요. 이런 유사 정비 사업도 통합을 할 거고요. 또 정비 사업 관리 지원을 강화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 투명한 그런 관리를 통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시장 과열인데요. 시장 과열 이런 상황에 따라서 청약 제도를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에 개선안을 마련해서 주택법 개전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무래도 주택시장이 투기 수요는 좀 배제하는,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 위주로 좀 재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서민들이 주거가 좀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안정화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계속해서 구축을 해야 되고요. 투기 수요를 배제시키면서 부동산 전 전방을 안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고려한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겠죠. 무료 세미나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초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소액 투자 방법이라는 주제로 3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합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거래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077-6356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굉장히 밝으신데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저기 분당에 샛별 마을 라이프 22천 보유하고 있는데요. 거기 매도 식당이랑 해우 전망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분당에 있는 샛별 마을 라이프 아파트 22평형 가지고 계신데 실제 살고 계신 곳인가요? 아니요. 지금 전세 주고 있어요. 전세를 주고 계신다. 매도를 한다면 언제 해야 될지 여부와 함께 고민 나눠봐야 되겠네요. 본부장님 체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저 10년 됐어요. 아, 10년 되셨어요? 네. 그럼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했겠네요. 네,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거의 조금 올랐어요. 그렇죠. 한때는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당이 굉장히 부동산이 좋았었는데 지금 조금 흐름이 바뀌어서 가격이 조금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소형이라서 많이 회복을 한 거고요. 네. 지금 전세를 주고 계시는데 꼭 매도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너무 안 올라서 다른 지역으로 다시 투자를 해야 되나 저희가 그동안 부동산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까 해서요.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샛별 마을이라는 곳이 분당 주황공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지는 굉장히 좋고 이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살기는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다들 하세요. 네. 그런데 살기는 좋은데 부동산 학교가 많이 안 오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일단 이곳의 장점은 학군이 좋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매 중학교라든지 내정 중학교가 그래도 꽤 괜찮은 학교라서 이 주변에서는 그래도 학군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일단 분당을 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분당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90년대 초중반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개발 화두가 나오려면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변화가 없는 거고 네. 어쨌든 분당은 리모델링을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새빌마을 바로 옆에 파크타운 아시죠? 네. 네. 파크타운에서 공표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재건축 연안이 되면 재건축을 진행할 거다라고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발표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중대형 평수가 많다 보니까 1 플러스 1 쪼개기 재건축을 나라에서 해주기로 해가지고 어쨌든 파크타운이 먼저 재건축에 대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재건축 연안을 채우려도 2020년 초반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때부터 추진을 한다 그래도 최소 지금부터 한 10년에서 15년 이상은 소요될 사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당이 전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화가 없고요. 네. 앞으로도 향후 한 4, 5년 동안은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안 오르는 곳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오를만한 곳에 가셔서 투자를 하시는 그런 관심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관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조금 더 위로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투자하시려면 아무래도 서울 근처로 올라오시는 게 맞고 이 분당 위에 또 판교가 있잖아요. 네. 물론 판교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 있고요. 앞으로도 크게 떨어질 여력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아무래도 그런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온 사람들이 판교가 너무 비싸면 좀 분당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은 떨어지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병이 조금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크게 오르지도 않을 거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매도를 하신다고 하시면 일단 지금은 좀 이렇게 전국이 불안한 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대출에 대한 규제도 조금 더 발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상황을 보셨다가 매도를 하신다고 하시면 가을 시장이나 겨울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 연도요? 네. 이번 연도 가을이. 그렇죠. 일단 지금 어떤 대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겪은 다음에 가을, 겨울 이쯤에서 매도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잠깐 지켜보시고요. 가을 시장 됐을 때 지금보다는 분명히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재건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나요? 거의 한 5년 있으면 30년이 돼서 재건축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돼서 재건축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도 조합 설립하고 동의받고 관리처분 받고 사업 시행 인간까지 가는데 최소한 5, 6년은 더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길게 호흡을 갖고 10년에서 15년을 보유하셔도 된다 싶으면 갖고 계시는데 그거는 뭐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오를만한 지역으로 가셨다가 분당이 좋으시면 나중에 다시 들어오셔도 큰 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잘 고민해 보시고요.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분당구에 위치한 아파트 부분 체크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지금 이제 사는 집을 매도를 하고 이제 이사 갈 집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 매도 매수 시기 같은 게 궁금하고 그 매수할 집에 그 가치? 상호 가치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그렇다면 일단 지금 산행곳부터 말씀해 주시죠. 산행곳은 남양주시 호평동에 네. 중흥 1차 아파트거든요. 중흥 S클리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몇 평형이세요? 119제곱미터인가? 119제곱미터. 그럼 30평대 정도, 중반대 정도 되겠네요. 그럼 지금 이사 가시려고 하는 곳은 어디신가요? 하남시 풍산, 저기 풍산 지구에 풍산 센트라빌 아파트거든요. 거기도 뭐 30명대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에서 일단 하남시 쪽으로 지역을 옮기시고 지금 매도 시기도 궁금하시고 또 이동하는 그곳의 미래가치도 궁금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꼼꼼하게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차분하시네요. 아, 예. 지금 호평, 중흥, S클리스 살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죠, 살기? 네. 좋아요. 그렇죠. 공기도 좋고 지자처도 이용하실 수 있고 그런데 걱정이 가격이 크게 안 오르고 있죠? 아, 예. 네. 그러니까 호평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똑같은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정말 살기는 좋은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를 않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지금 한 36평 정도에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네. 알아봤어요. 어느 정도 하던가요? 한 2억 7천에서 3억 사이? 그렇죠. 한 2억 후반에서 3억 정도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평당 천만 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내 호평 주변으로 해서 물론 여기서 가깝건 멀건 비슷합니다. 평당 한 90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올라줄 것이냐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이 정도에 평내 호평이 있는데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비슷합니다. 대부분 평당 900대 조금 높은 것들은 1000대인데 어쨌든 여기도 좀 중대형이 많잖아요. 중대형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매도하는 거는 찬성을 드립니다. 매도 시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지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가을 시장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가파르게 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매도 시기는 지금부터라도 가을 간 좀 잡아보시면 좋고요. 그런데 이사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게 여기 덕풍동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풍산 센트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풍산 센트리비를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혹시 30평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3, 4천에서 5억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건 한 5억까지 가고 보통 4억 한 중반 정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한 1억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여유는 있으신 거죠? 여유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런데 대출이라든지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지역에 사셔야 될 이유가 있으실까요? 향활도 살기 괜찮고 살기는 나쁜 곳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평내 호평 같은 경우는 앞에 다산이라든지 이런 게 버티고 있어서 여기를 넘을 수가 없고 다산이 워낙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산으로 많이 주가가 몰리기 때문에 다산에 비해서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가실 동안 한암 풍산 그쪽은요. 어쨌든 미사가 있습니다. 미사라는 거대한 산이 앞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 지역이 현재 한 30평대가 6억 5천에서 맞는 건 7억까지 가고 있고요. 그 옆으로 고덕 재건축들은 30평대가 한 7억 후반에서 8억 그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눈치를 계속 봐야 돼요. 고덕이 올라가면 미사가 따라 올라갈 거고 미사가 조금 올라가면 이 한암 쪽도 조금씩은 반등할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 있는 센트레벨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좀 작죠. 세대수가 작은 좀 약점이 있고 이 지역이 이제 5호선이 들어오는데 5호선도 조금 멀리 들어와요. 본 아파트에서는. 가까운 위치는 아닙니다. 어쨌든 5호선이 들어오는 호재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크게 오르지도 않고 오르면 조금 오르고 내려도 조금 오르는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매수하고 싶으시면 역시 올 가을이나 겨울쯤을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움직이시기 보다는 미사에 좀 더 아파트를 많이 입주하고 고덕 재건축들의 분양까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봤다가 그런 데가 조금 올라가면 여기도 어느 정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보다는 저는 이거 매수하실 때는 가을에서 늦으면 겨울까지 그때까지 한번 시장을 보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5호선이 2018년기 초에 개통할 예정이라서 겨울까지 기다렸다가 더 가격이 오를까 봐 걱정스럽거든요. 어떻게 보면 5호선에 대한 호재는 어느 정도 벌써 받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5호선이 뚫리기 전이 좋은 거지 뚫린 후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거는 신문당사에도 많은 영향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막 처음에 착공됐을 때부터 반영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완공되고 열릴 시점에는 거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못 주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남이라든지 이쪽은 5호선에 대한 호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지금부터 가을까지 해서 크게 변동할 여력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상황을 보셨다가 가을, 겨울에 하셔도 큰 변동 없이 매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내년도 초까지 기다려도 크게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아마 올라도 소폭 오를 수밖에 없고요. 많이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여유가 안 되신다면 내년 초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후평등은 지금 당장? 지금 파셔도 상관없고요. 이사하실 즈음에 파셔도 큰 상관은 없으세요. 아마 그때 가도 가격이 많이 오른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 떨어진가 봐요. 크게 떨어지지도 일단 않을 거예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하항선에 와 있다고 보니까 더 이상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시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조언 잘 참고하시면서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지역 고비인이세요? 아, 용인시 기흥역 센트럴 프로지옥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분양권, 네. 네. 그래서 지금 거기가 공급량도 많고 이래가지고 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미래의 가치가 또 어떻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지금 기흥역 센트럴 프로지옥 아파트 분양권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시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분양권을 사신 거예요? 아, 받은 거예요. 아,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네. 분양 얼마에 받으셨어요? 한 4억 2천이요. 4억 2천이요? 네. 그럼 평당 한 1,3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네. 33평이요. 그렇죠. 33평. 그리고 현재 혹시 매매가 어느 정도에 진행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게 분양 가격 그대로인가 봐요. 크게 변동이 없죠? 네. 제가 지소통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기흥역세권 개발을 함에 있어서 상업직으로 어떻게 보면 주택직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센트럴 푸르조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가장 가까운 힐스테이트라든지 밑에 더샵, 파크 푸르조까지 또 여기에 있는 이런 주상복합 값이 합치면 약 5천 세대가 넘거든요. 네. 공급이 많은 거예요. 어머니도 알고 계시듯이. 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도 그걸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기흥역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2000년 초반에 다 조성이 됐는데 여기 아파트들의 평당가를 보면 간신히 천만 원을 넘을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좀 좋은 데는 천백도 가겠지만 주로 천만 원 평균을 맞춰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비해서 분양가가 좀 세잖아요. 네. 물론 그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한 1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어서 분양가를 한 1300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분양을 했는데 어쨌든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이 좀 낮다 보니까 얘네 혼자서 막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가파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시더라도 분양가 수준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입주 예정인데 내년을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좀 크게 보면요. 경기도 이쪽 주변으로 인해서 광교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리고 신문 당시 틀리면서 수지 성복에 대한 기대도 컸는데 수지 성복동도 어느 정도 멈춰 있어요. 가격들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더 좋은 입지에 있는 것들이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 기흥 이런 데는 더 올라가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또 밑으로는 동탄이라는 엄청난 큰 단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탄, 광교 이 사이에 껴있거든요. 아무래도 주거 선호도가 광교라든지 동탄 쪽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라서 이 기흥 역세권에서는 좋겠지만 앞으로 크게 혼자서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실고자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네. 거주하기가 직장이 너무 머니까 우리 아들 집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또 그 다른 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싶어가지고요. 네. 어머니 생각이 맞으시고요? 앞으로도 크게 오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거를 매도하실 수 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매도를 좀 하셔서 좀 더 서울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오셔서 다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세 가지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연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초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소액 투자 방법이라는 주제로 3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6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부동산클리닉 오늘의 시간 SNK 자산관리 이연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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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히 많은 정보들 속에서 돈 드는 부동산 정보만 소개해드립니다. 이 시간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들,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상담도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2077-6394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할게요. 갑진 부동산 연구소 박진주 팀장, 서진 부동산 연구소의 성대웅 의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부동산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박진주 팀장이 오늘 어디로 가죠? 최근 서초구 일대가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이는 정보사 부지 복합 이전에 따른 개발들과 롯데칠성 부지 개발 등으로 대형 개발 호재들로 인한 것인데요. 재건축 또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 유입과 재건축 이주 수요들로 인해서 2, 3년 후에 분양가와 임대가가 같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저금리 시대인 요즘 같은 때에는 훌륭한 연금형 상품이 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잠시 후에 방배동 체크해 볼 테고요. 성대웅 의사님께서 오늘 두 군데 가는데 어디 가시나요? 오늘 투자에 있어서 투자의 타이밍과 투자의 적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투자의 타이밍, 좋은 타이밍 때 투자를 하여야지만 큰 시색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으로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 일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으로 투자의 타이밍과 투자의 적기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잠시 후에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이 검증된 곳이뿐만 아니라 1, 2인구 가구 임차인 수요가 가장 많은 강남구 논현동 지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바로 앞쪽에 신설되는 지하철 역에 있어서 큰 지가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잠시 후에 강남구 논현동 지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부동산 정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보실 곳은 성대웅 의사와 함께 동대문구 용두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수 3번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8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3천만 원, 전세 보증은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예상됩니다. 먼저 부동산 위치한 지역적인 분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용두동의 매력은 뭘까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은 청량리역 인근으로서 청량리역 지금은 현재 많은 개발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곳입니다. 투자의 타이밍과 투자의 적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물건은 2호선 용두역, 동대문구청역이라고도 불립니다. 도보 2,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로 2호선 용두역 바로 앞쪽에는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의 홈플러스 보건소가 입지해 있습니다. 용두동 내, 동대문구 내에 이러한 관공서가 입지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두동이 동대문구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 KTX 노선과 GTX 노선, 면목선 경정철이 들어올 1호선 청량리역 또한 도보 7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셨습니다. 청량리역 바로 앞쪽에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CGV 또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에서 2, 3시초만 나오시게 되면 6차선 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6차선 도로에서 신호등을 딱 한 번만 건너시게 되면 퇴근 후에 산책 공간을 지길 수 있는 용두공원이 입지해 있으며 이 용두공원 바로 아래쪽에는 청량감을 한층 더해줄 수 있는 청계천까지 흐르고 있어 최적의 휴식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성바오로병원과 경희대학병원, 고려대학병원을 필두로 한차원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용두동 지역,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10여 개 이상의 국내 최대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재래시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재래시장 임차 수요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 한양대학교, 외국어대학교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까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고 발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물건지 주변으로 경희구와 대광구, 한양구가 자유령 사립고등학교로 이제 막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생들 임차 수요, 학부모님들 임차 수요에게도 안성맞춘 입지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본 물건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동북아선도로와 내부선도로를 이용 시에는 강남까지도 15분에서 20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동대문구 이쪽에 좀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영향 미침에는 개발 호재가 무엇이 있을까요? 서두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 청량리 재정조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재정조비 촉진지구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합정동의 재정조비 촉진지구와 바로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는 상봉동의 재정조비 촉진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봉동에 재정조비 촉진지구가 들어섬으로써 메사나폴리스가 들어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주변의 지가 상승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봉동에도 수많은 상업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이름으로써 많은 지가 상승불로 일으켰습니다. 청량리에도 재정조비 촉진지구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였던 집창총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청량리 4구역의 이주와 철거 공사가 90% 이상 완료되었으며 청량리 4구역에는 65층 규모 4개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호텔과 공연, 주민 편의시설을 탈바꿈이 진행될 예정일 뿐만 아니라 청량리 4구역 바로 옆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동부청가시장 부지도 재정조비 사업에 들어가서 50층에서 58층 규모 4개동의 주상복합에 들어설 예정이고요. 동부청가시장 부지 바로 옆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성바오로병원은 2019년도에 새로운 의료시설로 60층 이상의 새로운 의료시설로 탈바꿈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난달 16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청량리와 제기동 일대 약 49만 제곱미터를 서울형 도시 재생사업 2단계로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200억을 투입해서 새로운 시설로 변모가 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도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8년도 평창올림픽에 발맞추어서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개통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 개통 예정인 KTX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본 노선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제는 강릉까지 1시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GTX 노선은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B노선과 C노선의 청량리역으로 들어오게 되며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삼성까지는 한정 과정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고요. 두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청량리역은 광역립행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9호선에 들어왔었을 때 9호선 주변의 지가 상승, 그 이상의 지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2017년도 착공 예정인 면목성 경제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에서 식량리역까지 운행 예정이고요. 본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1호선과 6호선, 7호선 지금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으며 도심 접근성에서 편리성과 함께 동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대한 분석 들어가 봤고요. 건물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공 예정이라면 약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본 물건은 2017년도 8월 진공 예정인 선분양 매물입니다. 선분양 매물이나 현장 방문하시게 되면 현재 골조 공사가 4층까지 만물이 되었습니다. 현장 방문하셔서 실사용 면적 확인하시면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본 물건지 바로 앞쪽에는 8m 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그만큼 체감감과 개방감 우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본 물건지 주변에는 3, 40년 이상이 노후된 건물이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투룸에 공급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대학생들의 쉐어하우스가 유행입니다. 그만큼 투룸에 수요자가 많은 반면에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본 내부는 풀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쿡탑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며 외부에는 무인 택배관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직장인들의 편리성 더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시행사에서 사후 관리까지 맡을 예정입니다. 그간에 지방에 계셔서 사후 관리 힘들었던 분들에게 안성맞춘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볼 텐데요.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본 매물 매매가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2억 활용 시에는 3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저금리 시의 시대입니다. 월세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80에서 90만 원 가능하시고요. 대출 1억 6천만 원 활용 시에는 4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유의점도 소개해 주세요. 네, 보험 매물, 선분양 매물입니다. 선분양 매물인 만큼 임장 활동 철저히 하시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초시계 가지고 다니면서 현재 역세권에서 진짜로 2, 3분 거리인지 내 주변 거리에서 개발이 많이 일어나는지 꼼꼼히 따져가신 후에 투자하시는 습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부동산 정보, 동대문구 용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보시죠. 이번에는 박진주 팀장과 함께 서초구 방배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방배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했고요. 올 8월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새 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입니다. 이번에는 방배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역건부터 분석해 봐야겠죠. 방배동의 입지는 어떨까요? 네, 본 건물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는 도보 7, 8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이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과는 조금 다르게 역에서 근접한 곳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거주하는 고급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인근 둘러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주거 환경 갖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중초등학교나 서초, 중고등학교 그리고 서울고, 상문고 등에 명문 학군인 학교들을 도보로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거주하시는 실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을 뿐만이 아니라요. 직장인 밀집 지역으로서 직장인 수요계층이 굉장히 탄탄히 뒷받침이 되어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꾸준한 매매와 임대가 몰리는 지역으로서 주거 선호도나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은 주거 명품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의 주요 법조기관들이 입지해 있고 서울 교대라든지 백석예술대학교 등과 같은 대학가들도 인접해 있어서 인근의 맛집, 카페, 쇼핑시설, 문화시설 등의 편리한 생활권을 갖추고 있고요. 또 목마르뜨 공원이라든지 서리풀공원 그리고 우면산 등이 바로 인근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삭막한 도심 속 녹색 공간 풍부히 제공을 해줌으로써 아침 저녁으로 맑은 공기와 함께 운동과 산책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또 이 근처에 남부순환도로라든지 서초 IC, 우면산 터널 등 주요 도로로 빠지기에 굉장히 용이한 위치이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국립국악원 등과 같은 문화와 예술공간까지 자리하고 있어서 자녀를 키우시면서 거주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 환경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시는 신혼부부라든지 혹은 한둔 분의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가족 단위의 직장인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주거 환경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꾸준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 보유하고 있는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죠. 어떤 부분 주목해 볼까요? 이 지역 개발 호재들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사 부지 이전에 따른 개발들을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보사 부지는 과거 정보사가 자리하고 있으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되지 못했던 정보사가 안양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간통터널인 장제터널이 뚫리게 되고 그 인근으로는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서초에서 강남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을 때 정보사가 자리하고 있는 서리풀공원을 둘러서 가거나 반포 쪽으로 돌아서 갔어야 했기 때문에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일어나곤 했었는데요. 이 터널이 완공이 되고 나면 테헤란로까지 접근하시는 데는 약 20여 분 정도가 줄어들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서초와 역삼, 강남 역삼 그리고 삼성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강남권이 확대되어짐은 물론이고 교통이 편리해져서 한층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이러한 교통 개선과 함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도 잇따를 예정에 있는데요. 공공성을 강조한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형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서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서리풀공원을 거쳐서 반포 한강공원인 세비성까지 반포대로와 연계한 복합문화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지구 단위 계획이 최근 확정 발표가 되면서 봄물건지 나비플랜의 한 축으로서 서초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바로 이 봄물건에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칠성 부지의 경우에도 삼성타운의 2배 규모가 넘어서는 주거, 상업, 업무 시설 등의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제3의 롯데타운의 개발 사업과 노후화된 남부터미널의 현대화 사업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서초구 일대의 큰 변화가 예견되어짐은 물론이거니와 한층 더 많은 편의시설 제공됨으로써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계속적인 집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상승작을 맞아서 재건축 사업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방대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8개 구역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그중에 5구역의 경우에는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봄물건지의 입지가 5구역에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주 수요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며 6구역의 경우에도 건설사가 선정됨에 따라서 이주 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그야말로 이 일대의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폭풍 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배동에 대한 매력 확인해봤고요. 이번에 건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여름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인 봄 건물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계열의 깔끔함과 모던함을 추구한 인테리어로서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구조로 꾸며질 예정에 있습니다. 봄 물건은 5층 중에 2층으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방 2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로서 기본적인 빌트인 옵션도 굉장히 잘 갖춰질 예정에 있는데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등에 기본적인 가전 제품들이 빌트인 옵션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별도의 가전기구에 구매가 필요가 없는 상태여서 굉장히 경제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건물에는 당연히 CCTV와 엘리베이터, 무인, 택배함 등도 잘 갖춰질 예정에 있으시고요. 1층의 경우에 필러티 구조의 주차장이시기 때문에 넓은 개별 주차시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가격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격적인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본 건물 투룸은 인근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매매가는 3억 500만 원이시고요. 전세 시에 2억 8천 활용해 보신다면 전세 시에는 2천 5백만 원으로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에는 3천에 11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지며 대출 가능 금액 1억 9천만 원이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출, 월세 시에 대출 활용해 보신다면 실 투자 금액은 8천 5백만 원으로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들어봤습니다. 방배동 다세대주택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관심이 큰 만큼 유의사항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 조심해야 되나요? 네, 아직 중공까지 기한이 조금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요. 주변의 입지 환경들 너무 좋은 곳이라서 임장 작업 충분히 하셔서 주변 환경들 한번 둘러보시고 주변의 개발 호재들까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신 이후에 아직 실무 확인이 조금 어려운 상태니까요. 전문가 도움 꼭 받으셔서 설계 도면 같이 보시면서 선호하시는 구조라든지 방향들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재무 설계까지 다 받아보신 이후에 후회 없는 투자 해보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했고요. 올 1월에 중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5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 보지금 3억 원, 실 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예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지역은 논현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논현동이 굉장히 매력적이시라 굉장히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지만 강남구 논현동 지역입니다. 제가 이 논현동 지역을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내 집 앞에 지하철역이 개통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큰 시색 차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 물건은 9호선 신논협 도보 2,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9호석의 언주역과 2호선 강남역, 7호선 논현동역과 합동역, 3호선 신사역을 모두 다 도보로 충분히 이용 가능한 다중역세권으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우측에는 삼성권역, 많은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는 삼성권역 또한 지하철역으로 세정거장, 네정거장이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좌측으로보시면 하루 평균 유동인구 1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 강남대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강남대로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경기까지 약 80개가량의 버스 노선까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실 수 있으며 강남대로 바로 좌측으로 보시면 많은 개발의 이슈, 바람에 불고 있는 경부속도로까지 입지해 있습니다. 본 물건지 주변이야말로 교통의 유충제라고 불리워도 아깝지 않은 지역입니다. 교통만 잘 발달된 것이 아니라 강남입니다. 생활 인프라 시설 타지역에 비해서 정말 잘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 물건지 바로 좌측에는 24시간도 모자랍니다. 25시간 살아있는 논현동 먹자라인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논현동 먹자라인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 영동 재래시장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값싼 가격으로 생활 재반시설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에서 1분만 나오시게 되면 논현초등학교에 입지해 있습니다. 이 논현초등학교 안에는 스포츠센터와 수영장이 입지해 있어 여가시설까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차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입점해 있어 한차원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도 만나볼 수 있으시겠고요. 이 삼성동, 강남구 지역에 지가와 비교했을 때 논현동 지역은 60에서 70%가량 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성에 밝은 논현동 지역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기대되는 개발 오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주목해 볼까요? 현재 강남은 매머드급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들 중에서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큰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오재, 신분당선 3단계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강남역까지 운행 중인 신분당선이 신논현역과 논현역, 심사역까지 3단계 구간의 연장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신분당선이 운행 시에는 용산에서 강남역까지 이제는 15분에서 20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으며 하지만 현재는 지금 단위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사실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구호선이 들어왔을 때 구호선 주변의 지가 상승 눈으로 확인했듯이 더블 역세권을 변모하는 순간 큰 지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는 내 집 옆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남아시에서 양재아시까지 약 6.8km 되는 구간을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교통 해소에 완화를 도줄 뿐만 아니라 지상층 6만 제곱미터를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한다는 나비 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발들도 바로 내 집 옆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우측에는 보시면 차병원 사거리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차병원 사거리는 의류관광지구로, 특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 5년 전까지만 해도 4, 5층 단층 건물밖에 보이지 않았던 건물들이 현재 차병원 사거리를 필두로 해서 15층 이상의 고층 빌딩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호텔과 이런 의료시설들이 들어와서 많은 관광객 유치가 됨으로써 주변에 상권이 활발히 형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상권이 발달함으로써 전원세 가격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전원세 가격이 올라가서 큰 직각을 상승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개발 호재,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는 삼성 코엑스에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있는 166만 제곱미터를 국제 업무 시설과 스포츠센터, 엔터테인먼트가 구성이 될 마이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옛 한전부지에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있을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동대로 지하 6층까지의 대기온 황스 네타, 영동대로 지하 4호까지 강남에는 매머드급 개발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강남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현동 이제 개발 호재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고요.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어졌네요. 네, 본 물건은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너 건물입니다. 4m, 6m 코너 건물로 채광관과 개방관, 어느 건물에 비해서도 우수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보시는 사진은 실사진입니다. 천장은 시스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뿐만 아니라 빌트잉 냉장고 잘 갖추어져 있고요. 본 물건지에서 10초만 나오시게 되는 편의점과 역세권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시행사에서 사후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힘들었던 분들에게 안성맞춤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본 매물 매매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3억 활용 시에는 5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130만 원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출 2억 4천만 원 활용 시에는 9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격 정보가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자할 때 유의점도 소개해 주세요.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이 검증된 곳입니다. 하지만 재무설계 철저히 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재무설계 힘드신 분들 부동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투자하시는 습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동산 정보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도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통해서 세 가지 알짜 부동산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궁금증, 고민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077-6394번 통해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2시간 서진 부동산 연구소의 성대웅 의사, 갑진 부동산 연구소의 박진주 팀장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가이드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다음 주에도 알짜 소식으로 다시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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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